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내는 양파는 한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양파에는 알리신과 퀘르세틴 등의 성분이 풍부해 염증 완화와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양파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영양소의 흡수율이나 성분이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파 활용 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양파를 가장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눈물 없이 양파 써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생각한 양파 자르는 시간입니다. 양파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매운맛과 향을 내는 알리신 성분입니다. 알리신 성분은 살균과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항암 효과도 뛰어난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를 즐겨 먹는 사람은 전립선암과 위암, 대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최대 70%까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양파에 풍부한 알리신 성분을 가장 간단하게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를 썰고 나서 20분에서 30분 후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파는 썰고 나서 15분 이상 공기에 노출되면 반응을 일으켜 그때부터 알리나아제 효소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알리나아제는 자연적인 분해 작용에 의해 우리가 말하는 알리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알리신의 꾸준한 섭취는 혈전의 생성을 방지하여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며 체내에서 비타민 B1의 흡수와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 양파를 활용할 때 조리 전에 바로 자르기보다는 가장 먼저 양파를 잘라놓고 다른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파는 익힐 경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이 7배까지 증가하니 날것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양파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알맹이보다 30배 이상 들어있으니 양파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차로 활용한다면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껍질부터 알맹이까지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양파를 더 효과적으로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신선하고 오랫동안 양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양파는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장소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파를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금세 무르고 쉰내가 나며 상하게 됩니다. 양파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껍질을 벗기고 줄기를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양파는 절대 물로 씻지 말고 키친타올로 수분을 잘 닦아주는데요. 양파 표면에 수분이 양파를 금세 무르고 상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잘 닦은 양파는 랩으로 꽁꽁 감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한 양파는 한 달이 지나도 처음 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양파 써는 방법입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한 물은 양파 세포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공기 중으로 날아가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황화한 물은 물에 잘 용해되는 성분으로 물 묻은 칼로 양파를 썰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양을 줄일 수 있는데요. 또한 양파를 자를 때 옆에 뜨거운 물을 놔두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뜨거운 물에서 올라오는 증기가 양파 속 황화한 물을 서서히 제거하는 것으로 이는 촛불을 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몸에 좋은 양파를 더 편하게 자르고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양파를 미리 썰어놔야 하는 이유와 양파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양파를 잘 활용하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존 영상 중 양파를 더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도 있으니 댓글의 주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